난리다 있다. 너무 난리다. 너무 난리다, 너무 난리다. 여기가 다 터딱치기네. 날아다니지. 주위에 뭐 맹수 있나? 해줘 봐. 지금 바로 사냥하는 거야? 너네네. 뱀다니지. ves. 셋. 너네네. 셋. 너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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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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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들내미가 이걸로 사냥하라고 선물해줬어요. 제가 지켜봐 드려요. 주로 팽팽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대가 좀 약해요. 대가 약하고 이게 뿅뿅이니까 이것만 뭔가 좀 뾰족한 걸로 만들고 이 대를 어떻게 하면 작은 생물체들은 볼 수 있잖아요. 이 대를 어떻게 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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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